청주 산남천에서 황갈색 물질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수재를 조사해봤더니 중금속이 성분별 허용치의 14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남 3지구를 가로지르는 산남천. 하천 구석구석마다 황갈색 물질이 바닥을 뒤덮었고 침전물이 하천수에 섞여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MBC 보도 이후 청주서원구청이 충북환경보건연구원에 하천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유동물질인 비소가 폐수배출시설 허용치의 7배가 넘었고 납과 크롬은 14배, 구리는 2배 이상이나 됐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수치들이고요. 공장이나 산업단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산남천은 미평천과 만나 무심천을 따라 미호천까지 흘러갑니다. 이들 하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금속 성분은 확인됐지만 어떻게 유입됐는지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폐기물을 의도적으로 버렸거나 우수관의 결함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수를 배출하는 그런 공장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중금속을 배출하게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시설이나 그런 지역이 있는지 청주성원구청은 황갈색 물질만 따로 떼어 2차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